1페이지 세계사 365 121. 니체 인간의 삶 전체는 비진리 속에 깊이 잠겨 있다. 이 원천으로부터 개개인의 삶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과거에 혐오감을 갖게 되고 현재 자신이 가진 동기가 명성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미래와 그 행복에 대한 정렬에 조소를 던지고 멸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당의 자기 동지들에게 반대하지 못할 정도로 겁 많고 줏대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패거리의 악평을 받는 일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고 한마디로 가련하고 무기력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그를 이용하고 온갖 일을 다 시켰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방금 말한 대로인 그 성격을 기반으로 그를 영웅으로 그리고 결국은 순교자로 만들어버렸다. 이 줏대 없는 자는 내심으로는 늘 부정했으면서도 입으로는 언제나 긍정해 자기 당의 견해를 위해 죽게 돼 단두대 위에 이르게 돼서도 그 모양이었다. 제 옆에서 오랜 동료가 말과 눈초리로 그를 억누르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정하게 죽음을 견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순교자로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게 됐다.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생철학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도 한다. 그는 크리스트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구속하는 노예정신에 찌든 종교로 받고 초인을 예찬했는데 이러한 태도가 히틀러 등에게 영향을 줬다고도 한다. 또 매우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며 역설적인 주장을 했지만 기실 희망을 예찬한 21세기적 철학자라고도 한다. 각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니체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고 각양의 방식으로 재해석되는 인물이다.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논리적 철학을 비판하며 비이성, 비논리성 등 새로운 철학의 전복을 꿈꾼 인물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 유명하다. 122.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카르타고의 멸망과 그리스 점령으로 로마의 모든 상황이 바뀐다. 광대한 영토에는 소수 귀족이 경영하는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만들어졌고 이는 노예 노동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촉발한다. 노예가 생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값싼 농산물이 생산됐고 대부분 평민이었던 자영농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그리스 일대를 점령한 것도 엄청난 사회 변화를 촉발했다. 그리스를 비롯한 동방은 오랫동안 정교한 상업경제를 발전시켜온 터였다. 자연스럽게 해외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무역과 성업이라는 복잡한 돈벌이가 로마의 단순한 농업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귀족들은 큰 혜택을 입었다. 수천명의 노예가 귀족을 받들었는데 심지어 마사지 전담료에 샌들 전담료에까지 뒀다. 평민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기원전 1세기경 백만에 달하는 로마 시민 중 3분의 1이 곡물 무상 배급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 와중에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이러한 사회 혼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촉발됐다. 기원전 133년 호민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토지 보유의 상한선을 시민 1명당 300에이커 자녀 1명당 150에이커씩 추가하는 형태로 설정하고 나머지 토지를 빈민에게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 귀족들은 격렬히 반발했고 결국 몽둥이로 무장한 선동대를 만들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지지자들을 무참히 때려죽였다. 하지만 10년이 못돼 그의 동생 가이오스 그라쿠스가 더욱 집요한 개혁을 시도한다. 그는 호민간으로 재선되면서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안을 제정했다. 티베리 강가에 공영 공물 창고를 만들어 공물가를 안정시켰고 지방 총독들의 권한을 강화해 귀족들의 탈법 행위를 단속했다. 또 평민들에게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보장했으며 무엇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에게 확대했다. 귀족들은 가이오스 그라쿠스를 공화정의 위협자로 규정했고 호민관을 견제하기 위해 집정관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결국 가이오스 그라쿠스와 3천명이 넘는 광범위한 추종자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벌였다. 이후 로마의 공화정은 혼돈을 거듭한다. 벌족파와 평민파 즉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123 표현주의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미술 사조 자연주의와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을 거부하고자 했는데 표현주의의 기원을 설명할 때 보통 19세기 후반 고우와 고갱의 작품을 꼽는다.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와 대척점에 있다고 인식할 때 이해하기 쉽다. 인상주의 화법이 색채, 색조, 질감에 초점을 뒀다면 표현주의는 이러한 방식을 거부하며 새로운 화법을 창출했다. 캐리커처 같은 만화가 표현주의와 가장 맞닿아 있다. 사물이 지닌 그 자체의 모습 혹은 자연스러운 인상이 아닌 작가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위해 여타의 것들을 왜곡하고 궁극에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작가는 프랑스와 밀레가 추구한 사실주의와도 다르다. 크루베나 밀레가 노동자와 농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며 그들이 처한 현실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표현주의는 좀 더 내면적이며 현실 자체보다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내적 상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124.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사회 안에서 생동적이고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모든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증언해야 한다. 교회의 존립은 바로 이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못하는 데 달려있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만 전심하노라고 주장하며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경멸하는 교회들이 실제로는 보수주의의 아성이 되고 있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은 신국에 대한 개념은 크리스트교 신학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통상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 혹은 지옥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선 이런 내용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크리스트교 신학에서도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극히 제한적이다. 천국은 크리스트교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활동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 구약에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라를 세우거나 다위시 블레셀을 비롯해 다신교를 승배하는 주변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 혹은 예수가 제자와 신자로 된 공동체를 만들거나 부활 후에 제 이름을 약속한 것은 모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활동이자 그로 인한 결과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나 먼 미래에 올 환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 가운데 신자들이 실천하는 운동이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사상을 신국론이란 작품에서 체계화했다. 그는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도입하면서 역사에서 시작과 종말을 설계했다. 오랜 기간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야말로 지상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파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현대의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미국의 흑인 신학,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로 봤다. 125, 검역과 격리 검역과 격리는 무용로를 통해 발생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1348년 베네치아는 위생위원회를 만들어 감염된 선박, 상품, 선원들을 항구 외곽에 가둘 수 있도록 했고, 1485년에는 보건위원회를 창설하고, 격리시설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의 거점으로 동방의 물품이 이곳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됐다. 즉, 베네치아가 유럽의 전염병 전파를 막는 최전방이었다는 의미다. 15세기 대양의 시대 이후 무역로와 항구를 통한 전염병 전파는 심각한 문제였다. 예를 들어 1518년 카리브의 섬에는 천연두가 창궐해 중앙 아메리카로 번졌고, 다시 볼리비아와 미국으로 퍼졌다. 같은 시기, 페리엄, 인플루엔자, 홍역, 발진, 티프스가 스페인인들의 탐험활동을 통해 이들과 교역하는 원주민들 사이에 번져나갔다. 서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로 인한 말라리아와 여타의 기생충도 문제였다. 17세기에는 황열병이 유행했는데, 바베이도스에서는 1649년 9월 한 달 동안 6천여 명이 죽었다. 황열병은 근처 세인트 크리스토퍼 섬으로 퍼져나가 1년 반 동안 지역 주민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는 등 인근 지역의 빠른 속도로 전파됐다. 같은 시기, 사탕수수 농장의 성장은 이집트 모기 유충을 대서양 곳곳의 항구로 전파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 시기에 국가적인 차원의 검역과 격리 관련 입법이 도모되고, 18세기 초반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관련 법률과 위원회를 마련한다. 검역과 격리 조치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그로 인해 무역과 상업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에도 전염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염론자와 반전염론자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뇌물이나 압력을 통해 검역과 격리를 피하는 부정행위도 문제였다. 벤저민 러시의 경우 환기만 잘하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격리가 전염병의 원상이 됐다고 봤으며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염 경로의 차단보다 기상조건이나 도끼 등을 문제 삼았고, 의사 찰스 콜드웰은 격리 조치를 미신과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무역과 상업을 통해 큰 이득을 보는 상인이나 자본가가 반전염론자들의 진정한 후원자였다.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문제였던 셈이다. 126.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고대 히브리 왕국을 세운 다윗의 왕도다. 다윗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새롭게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 이후 2000년간 유대인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인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유럽인들의 오랜 박해에 맞서 자신들의 고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 모세와 다윗이 세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잔 운동이 19세기 말에 본격화된 것이다. 테오도어 헤르츠리스는 유대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 정부는 유대인을 도왔다. 벨포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 자본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토지 매입, 군대 창설, 정치기구 설립 등 영국의 광범위한 지원 아래 1939년에는 이미 50만 명의 유대인이 250개의 정착지를 만들면서 일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 독일 라치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 통치를 포기했고 유엔은 일대를 유대인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로 분할하는 것을 승인했다. 1948년 전쟁이 벌어졌고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다. 이집트의 가자지역까지 장악했고 팔레스타인인 70여만 명을 쫓아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의 충돌은 계속됐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소련은 아랍국가를 후원했다.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교역을 중단했고 스웨즈 은하를 막아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다. 1956년 이스라엘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공격했고 지리안 국경 분쟁 끝에 1967년 6.1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성공으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이스라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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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수중에 넣었다. 2년 후에는 이집트와 포격전을 벌였고 1973년에도 전쟁을 벌였다. 결국 1979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반환하면서 이집트와의 갈등이 종결됐고 이집트 역시 이스라엘 문제에서 발을 빼게 된다.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팔레스타인들에게는 고독한 투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동시에 이루살렘은 국제 분쟁의 상징이 돼버렸다.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임에도 말이다. 127. 다이카 게신 7세기 중반 일본 역사는 격동한다. 나카노의 황자 주도로 소가씨를 물리치고 천황 중심의 권력을 확보했으며 율령이 반포됐고 백제 부흥궁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사를 보내기도 했다. 6세기 후반 이래 천황과와 귀족 가문 소가씨를 중심으로 지배체제가 확립되지만 소가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소가노 우마코, 소가노 에미씨 등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카노 황자는 645년 7월 호지와라노 가마타리 등과 함께 정변을 일으킨다. 외국 사절을 맞으러 왔던 당대의 권력자 소가노 이루카를 암살하고 군사를 이끌고 소가 집안을 공격해 일족을 참살하고 권력을 장악한다. 이후에 정국은 나카노 황자가 주도했다. 그는 삼촌을 천황으로 추대하고 고토쿠 천황시대를 열었다. 이때 일본 역사상 최초로 다이카라는 연호를 선포했고 각종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권은 나카노의 황자에게 있었으며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잠시 천황으로 세운 이후 본인이 즉위하니 그가 댄지천황이다. 당시 한반도는 격동기였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댄지천황은 원병을 파견해 백강 일대에서 백제 구원군을 후원했지만 나당 연합군에 완패한다. 이후 혹시나무를 나당 연합군의 일본 침략을 염두에 두고 쓰시마 섬에는 가네다성, 다자이오 북쪽에는 오노성, 아스카 일대에는 다카야스성을 축조했다. 댄지천황은 친백제 노선을 유지했고 망명해온 백제인들을 우대했다. 댄지천황 사후에도 격변은 계속됐다. 댄지천황은 애초에 동생 오하마 황자를 후계자로 낙점했으나 이후 자신의 아들 오토모 황자로 후계자를 바꾸려 했다. 댄지천황 사후 삼촌과 조카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졌고 결국 오하마 황자가 승리한 후 댄무천왕이 됐다. 그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했고 천양을 신격화했으며 당나라 통일신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또 팔색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중앙귀족의 위계를 정리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관삼성제라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데 중국식 윤령제도를 수용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카노의 황자를 도운 후지와라 가문이 크게 번성했고 9세기 이후 이들의 권세는 천황을 위협한다. 일본식 중앙집권체제의 한계가 뚜렷했던 것이다. 128. 묵자 성황이 집을 짓는 것은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보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의복이나 허리띠와 신을 만드는 것도 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기괴한 꾸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옷을 짓는 원칙은 겨울에는 비단옷을 입어 편하고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굵고 가는 배옷을 입어 편하고 시원하게 하는 데 그쳤다. 성인께서 의복을 마련하실 적에는 몸에 맞고 살같이 조화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지 화려하게 보이려 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뽐내려 하지 않는다. 음식은 기운을 높이고 허기를 채워주며 몸을 튼튼히 하고 배를 부르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재물을 절약하고 자신들을 보양하는 데 있어서도 검소해 백성들은 부유해지고 나라는 태평해졌다. 묵자 이 내용은 언뜻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신분제 사회이던 당시에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다. 묵자는 유학자들에게 학문을 배웠으나 이후 묵가라는 독자적인 종교 집단을 창시했다. 묵가는 겸해 보편적인 사랑을 주장했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강조했다. 가족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의로움과 이로움을 구별하는 유학자들의 차별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또 제사나 음악 같은 예식 비용을 돈 낭비라고 여겼고 검약을 강조했다. 유학자들에게 제사는 예법의 절정이고 백성을 교화시키는 핵심 수단이었는데 묵가는 절용, 절장 등을 주장하며 사치를 삼가고 생산에 힘쓰며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소국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끌고 가서 직접 성을 수비해 나라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묵가는 철저하게 비정과 비공을 주장한 집단이다. 전쟁에 반대하고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에 저항한 것이다. 하지만 진시황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면서 자연스럽게 묵가 사상은 설자리를 잃는다. 로마 가톨릭이 구교와 신교로 분리된 사건, 마르틴 루터, 장칼뱅 등이 주도했으며 북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교가 정착했다. 영국의 신교 도중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했다.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은 중세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됐다.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이끄는 롤러드파, 독일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후스가 이끄는 신앙 형제단이 강력하게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직자가 아니었다.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과 크리스트교 신앙을 탐구하는 시대가 된 것인데, 토마스와 캠피스 같은 이들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후수를 화형의 처함으로 교회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이후 로마 가톨릭의 타락은 계속됐다. 특히 성베드로 성당 등 교황과 교회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자금 모금은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른바 면죄부 판매다. 면죄부를 사면 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미 죽은 가족의 죄도 사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세계 종교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격렬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면죄부를 배격하고 교황권과 위계적인 사제제도를 전면 부인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사제의 중심 없이 직접 기도하고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들은 별도의 교회를 만들었고,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같은 중세 교회의 특성을 모두 부인했다. 장 칼뱅은 성경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쌓여온 교회의 전통을 부인했다. 루터파는 독일을 중심으로 북유럽에 퍼져나갔고, 칼뱅파는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번성했다. 칼뱅파는 영국에서 청교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 등으로 불렸는데, 미국 크리스트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0. 베르나르 뷔페 미술이 세상을 즐겁게 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의 화가인 베르나르 뷔페는 독일 라치에 점령당한 파리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전쟁의 혹독함과 궁핍함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딜라쿠로아, 드가, 모네, 르누아르를 배출한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인 에콜데 보자르에 입학하지만 자퇴한다. 그는 1946년 18세의 나이로 데뷔에 성공했고, 이듬해 개인전을 열었으며, 20세에는 생플라시스 갤러리에서 비평가상을 받는 등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다. 20대는 영광의 나날이었다. 피카소의 비견되는 화가로 평가받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누렸기 때문이다. 피카소, 그는 훌륭한 예술가이지만, 나에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티스는 그냥 장식가일 뿐이죠. 패션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등과 함께 꼽힐 정도의 유명 인사였던 뷔페다운 인터뷰였다. 수평선과 수직선, 그는 강하고 예리한 직선의 의지에 독특한 섬묘법을 선보였다. 추상화 열풍에도 불구하고, 구상화, 실제로 존재하거나 충분히 상상 가능한 사물을 그리는 화법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그의 그림은 이상과 희망을 상실한 인간상, 전쟁의 공포와 사회적 불안 등 20세기 중반, 프랑스를 풍미한 실존주의적 감성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문학가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의 사파를 그렸고, 프랑스와주 사강이 쓴 독약의 일러스트를 담당했다. 131. 이란 현대의 이란은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크게 흥기했고, 조로아스터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다. 중세기간 여러 제국의 영역이었고, 사파비 왕조를 세우기도 했다. 현대 이란의 역사는 극적이다. 이란은 위치상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을 마주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영국과 소련의 이권 다툼이 격렬했다. 1919년 영국-페르시아 조약을 통해 이란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시기, 소련은 이란 공산당과 분리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결국, 소련의 도움으로 영국과의 불평등 조약 폐지에 성공한다. 1925년 이란은 레자칸의 주도로 독립한다. 이때 세워진 나라가 팔레비 왕국으로, 레자칸은 이란의 샤가 된다. 팔레비 왕국은 철저하게 서구화를 지향했다. 서구시 교육 제도를 도입했고, 이슬람 세력을 통제하고자 했다. 기존의 종교 교육 대신 테헤란 대학을 설립하고, 각양의 근대식 전문학교를 세웠으며, 행정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프랑스, 벨기에,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근대적인 재정 인프라도 확중했다. 1908년, 석유가 처음 발견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석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영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팔레비 왕국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란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냉전이 본격화됐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란을 지원한 것이다. 미국은 군사 원조의 대가로 석유를 요구했고, 이란 북부의 분리주의 운동 세력을 몰아냈다. 외국 자본의 석유 침탈은 1950년대 이란의 정치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국민 전설을 이끌던 모사데크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는 등 강력한 석유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은 이란 석유불매운동으로 대응했고, CIA의 지원으로 모사데크는 축출당했다. 1970년대 이란은 또 한 번의 대변역을 맞이한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나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1971년 호메이니는 이슬람 정부라는 책을 썼는데, 왕정제도 서구화 정책은 모두 이슬람 경전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이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교 일치를 외친 주장으로, 이는 이란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혁명에 성공한다. 그로 인해 서구화 정책은 모두 철폐됐으며, 여성들이 누리던 기회는 말살됐다. 132. 벤치와 포드 19세기 중엽, 종래의 증기기관, 즉 외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이뤄진다. 외연기관은 연료와 보일러, 연료와 엔진, 보일러와 엔진이 분리된 구조로 열 역할의 발달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기관, 연료의 폭발이 곧장 에너지로 전달되는 내연기관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내연기관의 개발은 여러 난항을 겪었다. 작은 실린더에서 일어나는 효율적인 폭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피스톤 운동으로 구성되는 문제부터 공기와 연료의 적절한 혼합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문제, 점화작용 이후 발생하는 행정운동의 타이밍 등 난해하기 짝이 없는 기술적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여러 발명가의 노력에 따라 사행정 주기의 피스톤 운동을 하는 엔진이 개발됐는데, 구틀리프 다임러, 비렐름 마이바흐는 1880년 분당 600에서 900회 회전이 가능한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 비슷한 시기, 카를벤츠 역시 독자적인 전기점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유럽에서 내연기관이 성공을 거두는 사이, 미국에서는 제임스 패커드에 의해 H 모양의 기어 장치가 개발됐다. 자동차 개발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이는 미국인 헬리포드였다. 그는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구조화하면서 자동차 생산에서 경의적인 변혁을 이뤄냈다. 1912년, 그가 세운 하일랜드 파크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제조의 전과정이 하나로 통합됐다. 이렇게 만들어낸 자동차가 모델 T였다. 생산 공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 시간은 초기 12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됐고, 이를 통해 막대한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소비자는 더욱 싼 가격에 차를 구매하게 됐다. 1908년 850달러에 팔린 모델 T는 8년 후에는 360달러까지 하락했고, 6천대 정도 팔리던 차는 57만대까지 생산이 늘었다. 대량 생산이 대량 소비를 선도한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로 구동되는 첨단 시스템에서 숙련 노동의 의미가 없었다. 대부분 미숙련 노동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순 반복 작업이 주를 이뤘는데, 그럼에도 포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유럽의 이민자 흑인들을 고용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소득이 향상했고, 다시금 자동차 판매 시장이 넓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났다. 포드의 혁신을 포디즘이라 불렀는데, 생산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133. 오사카 도쿄, 교토, 오사카는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다. 도쿄가 현대 일본의 수도이고, 교토가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라면, 오사카는 저명한 상업도시다. 오랜 기간 무사 정권이 유지되면서, 농업과 상업에서 큰 진전을 이룬다. 그리고, 에도 막보 시대가 되면 그러한 경향은 절정에 도달하며, 특히 대규모 도시가 발전한다. 오사카는 서일본, 호쿠라쿠 등의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고, 전국의 쌀과 특산품을 저장하는 곳이기도 했다. 온갖 상품의 집산지였던 오사카는 번에서 관리를 파견해 직접 관리했고, 전국의 물산은 오사카를 통해 유통했다. 상업이 발전한 일본에서는 각종 직업군이 등장한다. 땅을 구해서 집을 짓는 지갈이, 점포를 임차해 장사하는 단아갈이, 소상인 일용직 행상이 셀 수 없이 많았고,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하타고, 숙박과 조리도구, 뗄값만 제공하는 기친냐도, 차를 마시는 자텐 또한 곳곳에서 번성했다. 현대에도 오사카는 크게 번성했다.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조선에서 많은 이가 강제 동원되거나,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다. 최대 200만이 넘는 조선 노동자들이 일본 각지에서 살다가, 태평양 전쟁으로 제국주의 일본이 폐망하면서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약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여러 이유로 일본에 남게 됐고, 그 중 일부는 오사카에서 번성한 파친코 산업의 투신에 크게 성공한다. 파친코, 야쿠자는 자이니치와 교차되는 단어이기도 했다. 오사카 사람들의 호방한 성격은 일본에서도 유명하다. 좀처럼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일본 문화에서, 오사카는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잘 드러내고, 낯선 사람과의 소통의 불편함을 못 느끼는 오사카인의 정서는, 오히려 한국인과 비슷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오사카성이 유명하다. 134. 일본의 역사 일본 역사는 4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한다. 4세기경이 되면 야마토 정권이 성립하는데, 백제와의 문화 교류가 국가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었다. 쇼토쿠 테자가 이끄는 아스카 문화는 야마토 정권기의 문화 번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645년 다이카 개신이 일어난다. 쇼토쿠 테자 사망 후 소가시 일파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나카노오 황자가 후지와라노 기마타리의 지원을 받아 소가시 일파를 무너뜨린 것이다. 나카노오의 황자는 덴지 천왕이 되는데, 연호를 다이카로 하고 수도를 오사카로 옮기는 등 천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이때 당나라의 율령제도를 도입했지만, 후지와라 가문이 막강한 세력을 펼치는 등 천왕 중심의 통치체제는 지속되지 못했다. 8세기에는 수도가 나라 지역으로 옮겨지고, 헤이주군 같은 궁궐이 건립되는 등 근 100년간 나라 시대가 열린다. 이때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고, 고사기, 일본서기 같은 고유의 역사서와 만협집 같은 시가집이 편찬됐다. 견당사를 통해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용하기도 했다. 일본 불교를 대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건물로 평가받는 도다이지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8세기 말 헤이안교로 천도한 후, 일본 문화는 다시 한번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견당사를 폐지하고, 일본 고유의 문화가 강조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 국풍 문화가 발전했으며, 가나문자가 만들어졌다. 무라사키 시카부의 겐지 이야기 같은 대표적인 일본 고전 문학도 탄생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각자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사들을 대거 고용했고, 결국 고용된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해 무가사회라는 일본 특유의 정치제도가 등장하니 이를 막부라고 한다. 12세기 말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기마쿠라 막부를 개창했다. 14세기가 되면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는데 명나라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이후 센코코 시대라는 혼란기를 거쳐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 막부가 수립됐다. 135. 한비자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신하가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둘째, 신하가 나라의 재정을 장악하는 것이다. 셋째, 신하가 군주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넷째, 신하가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 신하가 개인적으로 동지들을 모으는 것이다. 신하가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면 군주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신하가 나라의 재정을 장악하면 군주는 덕을 잃게 되며 신하가 마음대로 명령하면 군주는 행정의 통제력을 잃게 되고 신하가 사적으로 패거리를 이루면 군주는 거느릴 무리를 잃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군주가 남김 없이 모두 손에 쥐고 있어야지 신하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한비자 한비자는 법가의 완성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법가의 선구적인 인물로 상앙이 있는데 공자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단순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고 농사와 상업 인구 증가와 군비 확충을 통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했다. 또 전통은 바뀔 수 있으며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상앙은 유학자들을 조롱했고 진나라 효공을 도와 나라를 흥성하게 했다. 상앙에 비해 한비자는 약소국인 한나라 출신의 젊은 시절 동료였던 이사의 모함을 받아 꿈을 펼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문장력이 탁월해 장문의 저수를 남겼고 법은 물론 군주의 리더십과 책략을 강조하던 당대의 학품을 수렵해 법과의 길을 열었다. 한비자의 사상은 종종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비교되며 국가 운영, 리더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적 총매지 역할을 하고 있다. 136. 북유럽의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5세기 중반 이후 북유럽으로 확산된다. 남부에서의 르네상스와 북부에서의 르네상스는 성격이 다르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고전의 부활을 지향했지만 여전히 귀족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 사회와 교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했고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간 발전해온 영어, 독일어 같은 토착 언어에 대한 관심 등 새로운 주제로 창의적인 성과를 올렸다. 북유럽 르네상스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는 에라스미스와 토머스 무어다. 에라스미스는 중요한 저작을 많이 남겼는데 우신 예찬이 대표적이다. 성직자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 무모함과 무식함 이들을 무작정 믿고 따르는 민중의 한심함을 비판했다. 에라스미스는 비평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진지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크리스트 교인의 관점에서 윤리적이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추구했고 크리스트 교 평화주의에 관한 저수를 남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확한 헬라워 신약성소 복원에 성공하면서 성경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에라스미스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공명했으나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토머스 무어가 남긴 유토피아는 이상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작품이다. 이상사회란 도덕적 기강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동등한 삶을 누려야 하는 곳임을 역설했다. 토머스 무어는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라며 당시 영국에서 전개된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했다. 이는 울타리를 쳐서 사유주를 확대하며 목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이 투지에서 쫓겨나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국민 문학의 등장이다. 식스피어는 영어로 4대 비극을 썼고 세르한테스는 스페인어로 돈키호텔을 남겼다. 미술 분야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네덜란드의 반 에이크 형제는 유아라는 장르를 개발했고 네덜란드의 브리헬은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간 종교화나 귀족의 초상화가 집중적으로 그려진 것을 생각하면 브리헬 역시 미술사의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137. 낭만주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낭만주의가 전 유럽을 풍미했다. 낭만주의는 귀해몽주의, 신고전주의 같은 이전 시대의 주류사조를 격렬하게 거부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숭배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낭만주의는 이러한 경향에 반발하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저항했다. 레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 등 문학 분야에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빅토르 위고는 이러한 경향의 대표주자였다. 그는 이전의 엄격한 형식을 거부했다. 세기를 직접 체험하며 얻는 작가 자신만의 통찰과 감정적 성찰을 중시했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추악감, 기괴함 같은 새로운 감각에 관심을 기울였다. 외젠 들라크루아는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을 통해 낭만주의 미술의 극치를 선보였다. 아시리아의 훌륭한 통치자 사르다나팔루스와 그를 따른 첩의 비극적인 죽음을 전혀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여성들의 죽음에 냉담한 구강을 그리면서 기존의 통념을 거부했고 스토리를 새롭게 구성했다. 서유럽의 합리주의를 뛰어넘고자 한 독일 철학의 심오한 내적 세계도 낭만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작가 개인의 창조성도 낭만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JMW 터너의 눈보라, 항구 어귀에서 멀어진 증기선 카스파르 프리드리의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 등이 대표적인 미술 작품이다. 138.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오늘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분류된다. 수십만 년 전부터 인류는 돌을 활용했다. 돌끼리 부딪히게 하거나 큰 바위에 작은 돌을 충돌시켜 단면이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어 활용했다. 1797년 영국의 존 프레어는 폭슨에서 인부들과 벽돌을 만들다 오래된 돌 도끼와 동물의 뼈를 발견한다. 지질하기에 식견이 있던 그는 지층을 파고 들어가 주먹 도끼를 비롯한 여러 석기와 멸종된 코끼리의 뼈까지 찾아낸다. 그는 금속을 사용하기 이전 시대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반세기 이상이 필요했다. 그때까지는 선사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문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물기를 연구하던 운하 전문가 윌리엄 스미스는 지층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을 전개한다. 대지에 광범위한 퇴적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층 스미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지층이라는 개념이 정식화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오랜 기간 지층 활동이 지구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지금도 이뤄진다는 주장인 동일 과정설이 제기됐고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지질학 원론에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이론을 공식화했다. 연대를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석기와 이미 멸종된 동물의 뼈가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계속 발굴됐고 이러한 유물 확보와 지질학의 발전이 결합해 결국 역사시대 이전에 선사시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가 공식화된 것이다. 139. 수용소 그 자들이 65이나 된 노세한 이몸을 때리기 시작했소. 바닥에 엎드리게 하더니 꽈배기처럼 꼰 고무 채찍으로 내 발바닥과 척주를 때렸다오. 그러고는 의자에 앉혀 내 다리를 위에서부터 세차게 때렸소. 채찍에 맞은 다리 부위는 넓게 멍이 생기고 다음 날부터는 불그락 푸르락 노랗게 멍든 그 자리에 또다시 채찍질했지. 차라리 죽는 편이 이보다 참기 쉽겠다는 말이 내 입에서 절로 나옵디다. 결국 빨리 처형대로 오르길 바라는 마음에 나 자신을 비방했소. 이는 소련의 저명한 영국 연출가 푸세볼로프 메이에르홀트의 탄원서다. 스탈린이 이끈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극과 소련은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1925년부터 1953년 인명피해만 1200만에서 2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1937년부터 1938년 사이 대공포의 시대에는 무려 70만 명이 총살당했고 40만 명이 굴라크라 불린 시베리아 수용소에 보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250만 명의 소수민족이 강제로 이주해야 했고 1940년대 말부터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는 집요하게 반유대인 정책이 추진됐다. 난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피가 묻어있네. 이것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 최악의 일이라네. 스탈린의 뒤를 이은 소련 서기장 흐르쇼프의 회고로 그는 참혹한 파국을 잊지 않고 참회하고자 노력했다. 1956년 2월 흐르쇼프는 스탈린을 공개 비판했고 수용소에 보내진 이들의 귀환을 허락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은 계속됐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의 재회는 쉽지 않았다. 숙청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아내는 남편을 버렸고 수용소 생활로 망가진 아내를 남편이 버렸다. 더구나 후르쇼프 실각 이후 브레즌 에프가 집권했는데 그는 열정적인 스탈린주의자였다. 이반 디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등 당대의 현실을 고발한 솔제니치는 국제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1974년 소련에서 추방당했고 브레즌 에프 집권 기간 동안 생존자들은 침묵해야 했다. 1991년 구르바조프가 집권하면서 비로소 희생자들의 공식 복권이 선포됐다. 140. 홍콩 영국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아시아에 늦게 진출했지만 프랑스 같은 막강한 경쟁자와 싸움에서 승리했다. 인도를 지배했고 미얀마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수중에 넣으면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확보한다. 그리고 1840년 아편전쟁을 통해 오늘날 홍콩 일대를 할양받는 데 성공한다. 영국인들이 보기에 홍콩 일대는 천혜의 항구였다. 주변 수심이 깊고 태풍 피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쾌속성과 군함을 정박하기에 이상적이었다. 로열 자킷클럽, 자딘 메스튼 상회 등이 영국의 보호와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진출했다. 홍콩은 입지 조건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빠르게 상업도시로 성장했다. 라오로지 가문은 스타페리라는 선박회사를 세웠는데 오늘날에도 홍콩의 야경을 빛내고 있다. 중국의 혼란이 지속돼 홍콩은 난민수용소 역할도 했다.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운동 1930년대 국공내전 1949년 중화민국의 몰락 1958년 중국에서 벌어진 대약진운동으로 인한 대기근 1960년대 중반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광기어린 사륙전 등 온갖 중국 근현대사의 풍파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홍콩으로 넘어가거나 홍콩에서 보내온 돈이나 식량으로 연명했다. 덕분에 1950년대에는 180만명 1960년대에는 320만명 1980년대에는 620만명으로 인구가 빠르게 성장한다. 냉전 시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후원 가운데 빠르게 성장했고 1989년 냉전이 붕괴하면서부터는 중국의 개혁개방 등과 맞물려 다시 한번 성장했다. 홍콩은 1980년대에는 일본 못지않은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데 로드 누우, 리자청, 바오위강 등 걸출한 기업과들이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 중국의 부상으로 홍콩 반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그로 인해 1984년부터 약 10년간 60만여 명의 홍콩인이 서구 국가로 망명한다. 1997년 홍콩의 특별한 주의를 인정하며 50년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다. 141. 왕한석의 개혁 송나라 제상 왕한석의 개혁은 신법이라 불렸고 송나라의 근본적인 사회 모순을 고치려던 과감한 시도였는데 이를 두고 여전히 다양한 논쟁이 벌어진다. 개혁은 당파 싸움으로 변질됐다. 왕한석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을 신법당,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법당이라고 했는데 구법당과 상인 등 당시 지배계급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개혁은 실패하고 만다. 왕한석은 1069년 신종의 부름을 받아 신법을 주장했다. 그는 농민, 중소상인, 수공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하부계층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곧 국가의 번영이라 믿었다. 그는 청묘법을 실시해 고리대의 늪에 빠졌던 영세 농민에게 활로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반발이 드셌다. 삼하광을 비롯한 구법당은 국가의 경제 개입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료와 중앙 권력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문제를 우려했으며 고리대를 통해 이득을 얻던 각지의 지주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청묘법 시행을 막았다. 하지만 왕한석의 개혁은 오히려 확대됐다. 그는 과거제를 개혁해 법률 과목과 경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시문 창작의 비중을 낮추었다. 또 보갑제를 실시해 기존의 낡은 부욕 제도를 개선하며 체계적으로 군수물자와 군사력을 확보해 점증하는 북방민족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했다. 국가는 합리적인 조세정책,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통해 농민의 삶에 안정을 기하고 그 대가로 농민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체험과 국방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또 균수법을 실시해 대상인과 조합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소상인과 농민에게 유리한 형태로 상공업 구조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다. 개혁의 든든한 후원자 신종이 1085년에 죽었고 고태우가 섭정하는 가운데 삼하강 등에게 권력을 이양해 신법을 모두 폐지한 것이다. 1086년에 왕한석과 삼하강이 모두 죽었지만 이 둘을 계승한다면서 개혁과 반개혁 논쟁이 계속됐다. 하지만 왕한석에 비견되는 탁월한 개혁가는 등장하지 않았고 당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송나라는 기존의 사회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북방민족에 시달린다. 142. 사대부 부자가 되려고 좋은 토지를 살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천석의 쌀이 놓여 있도다. 편안히 살려고 호사스러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황금으로 만든 집이 지어져 있도다. 아내를 얻으려고 좋은 중매 없음을 한탄하지 마라. 책 속에 옷 같은 여인이 나타날 것이다. 남하로 태어나 평생의 뜻을 이루고 싶거든 유교 경전을 창 앞에 두고 부지런히 읽으라. 이는 송나라 황제의 진종의 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층을 통상 귀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일반 민중을 제어할 수 있는 무력수단과 압도적인 경제력, 무엇보다 혈통에 근거한 권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중국 송나라에서는 사대부라고 불리는 독특한 지배층이 등장한다. 이들은 평소의 유교 경전을 깊이 탐독하는 독서인이고 그러한 인문교양 능력을 바탕으로 과거제 시험을 통해 관료가 된다. 대체적으로 중소지주 집안에서 사대부를 배출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결코 사대부가 될 수 없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미천해도 과거에 합격해 유능한 관료적 역량을 뽐내면 최고위직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독특한 능력제 사회가 만들어진 셈인데 송나라 때는 이대에 걸쳐 한 집안에서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사대부가 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신분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황제가 존재하며 혈통이나 권력을 자랑하는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층이 존재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겸비한 사대부들 뿐이었으니 당시로서는 다른 문명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지배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명성대에는 신사층, 조선에서는 양반층이라 불렀다. 143. 삼두정치 로마의 군사 지도자들이 만든 정치 체제 삼두정치는 두 차례 진행됐다. 첫 번째는 카이사르, 폼베이오스, 크라수스 두 번째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오스, 레파스에서 의해서였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로마는 더욱 혼란에 빠진다. 귀족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로마 사회는 뚜렷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했다. 폼베이오스는 동방 원정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팔레스타인부터 시리아 일대까지 수아시아의 핵심 지역을 점령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길리아를 점령하고 이집트 정치에 개입해 수아시아 지역에서도 성공적인 군사 원정을 펼쳤다. 그가 남긴 갈레아 전기는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귀족이 이끄는 원로원이 폼페이오스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는 이를 통해 야심만만하던 카이사를 제거하고자 한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로마로 진군했고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오스에게 승리를 거두며 권력을 독점한다. 그는 왔노라, 반노라, 이겼노라라며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이어갔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황제가 될 것을 우려한 브루투스 등은 그를 암살한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된다. 옥타비아 누스는 카이사르의 먼 친척이었고 일찍이 그가 후계자로 점찍은 인물이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다. 안토니우스는 마지막 공화정의 수호자 키케로를 살해하고 이집트로 건너가 클레오파트라를 끌어들여 동맹군을 결성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내연관계였고 이어 안토니우스의 연인이 된다. 옥타비아 누스는 이런 측면을 적절히 활용하며 명분을 취했다. 외국 여왕의 침공으로 로마인들의 애국적 열정에 불을 지른 것이다. 결국 옥타비아 누스의 후원자 아그리파가 이끄는 로마 해군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동맹군을 무찌른다. 옥타비아 누스는 현명했다. 그는 카이사르처럼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지 않고 프린캡스를 자처하며 공화정의 수호자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옥타비아 누스는 권력투쟁의 최종적인 승리자로 임페라토스,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로마가 황제가 이끄는 제국이 된 것이다. 144. 휘종 송나라 8대 황제로 중국 역사의 예술적 탁월함으로 기억되는 황제. 뛰어난 화가이자 탁월한 서예가였다. 그는 수금체라는 독특한 필체를 창안했고 화원을 만들어 화가에게 관직을 하사했다. 엄청난 수직광이었는데 미술작품만 6천점 넘게 보유했다. 의학책을 저술했고 공중음악, 의리의 교육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개혁하고자 했다. 휘종은 도교에 깊이 빠져들었고 자신을 신선으로 착각했다. 당시에는 휘종을 그린 그림을 숭배하는 신소파라는 도교 분파도 있었다. 그는 문화예술을 향한 열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심지어 황제호에 있는 봉황산을 본떠 만세산이라는 인공산을 만들었는데 산 둘레가 5,590m에 봉우리가 138m였고 이국적인 나무들과 기암괴석, 폭포와 시냇물, 절벽과 산마루는 물론 곳곳에 다리와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국고를 탕진했고 결국 금나라의 공격 앞에 무력했다. 1126년 금나라가 수도 개봉을 포위했고 휘종 자신과 아들 흠종이 붙잡혀 평민으로 강등됐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술품, 천문 관측기기, 옥세와 구정 같은 황제의 상징물, 황제와 황후의 금은보와 300만근의 금괴, 800만근의 은괴, 150만필의 비단, 5,400만필의 명주 등이 수천대의 수레에 나뉘어 휘종 등과 함께 금나라로 옮겨졌다. 이후 송나라가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양쯔강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송시대가 개막했다. 도구도, 오색 앵무도권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145. 아크나톤과 종교혁명 살아계신 아테니어, 생명의 기원이시여, 당신께서는 지평선 위로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동쪽 지평선 위로 솟아오를 때, 당신께서는 온 땅을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은혜롭고 위대하며 빛을 바라며 온 땅을 굽어봅니다. 세상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솟아오르면 그것은 살아나고, 당신이 저물면 그것은 죽습니다. 당신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마음물은 당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텐 송가 이 글은 신에 대한 뻔한 찬양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교혁명과 관련이 있다. 기원전 1352년, 고대 이집트에서 아멘호테프 4세가 즉위한다. 그는 당시의 보편적인 다신교 관행을 거부하고, 최초로 유일신교를 만든 인물이다. 이집트 다신교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였는데, 라의 상징은 매 혹은 매의 머리를 한 남자였다. 하지만, 아멘호테프 4세는 라가 아닌 아텐을 섬길 것을 주장한다. 아텐은 태양 그 자체로, 그 빛은 땅을 향해 내리비치는 유일한 힘이다. 상징을 없애고 태양 그 자체를 섬겨야 하며, 태양의 빛이 세상에 미치는 유일한 힘임을 강조한 것이다. 아멘호테프 4세는 스스로 이름을 아크나톤으로 바꾼다. 아텐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는 아텐 이외의 신을 부정했으며, 아텐으로 인한 생명 자체를 경외할 뿐, 그 위에 잡다한 가치는 모두 부정하면서, 다신교 사회 이집트를 단숨에 일신교 사회로 바꾸려 했다. 더구나, 그는 통상적인 파라오와는 전혀 달랐다. 가정적이었고, 아내 네페르티티와 금실이 좋았으며, 지극히 인간적이며 평범한 민중들과도 어울리고자 했다. 이때를 아마르나 시대라고 불렀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났다. 사제집단은 노골적으로 종교혁명에 반대했고, 귀족들은 군사적 이익에 관심 없는 파라오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아크나톤 사후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로 복귀한다. 146. 수영 인류는 일찍부터 물에서 헤엄치는 기술을 습득했지만, 수영이 역사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은 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중해를 활보하던 그리스인들의 올림픽 경기도 육상경기로 채워졌는데, 해양기술에서 수영은 부수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영이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였다. 1958년 영국 브라이튼 호텔 등에서 시작한 수영클럽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모임을 했고, 그때까지는 전용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진행됐다. 1860년대에는 회원이 수십 명에 달했고, 클럽을 위한 전용시설도 갖추게 된다. 1870년대, 여러 수영클럽이 등장했고, 100야드, 150야드, 200야드식의 경기가 이뤄지기 시작한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곳곳에서 클럽을 만드는데, 화려하기로 유명했던 슈어 햄서식스 리조트 연례축제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수영, 피어 투 피스 레이스 등의 행사가 인기를 끌었다. 1895년에는 브라이튼 노스로드의 최초의 수영 목욕탕이 개장했고, 비슷한 시기에 수구도 수중 스포츠로 자리 잡는다. 20세기 중반이 되면 수영, 수구,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 다양한 장르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 여러 정기 대회가 자리를 잡는다. 피에르드 쿠베리탱이 주도한 올림픽 경기 개최는 수영에도 큰 영향을 줬다. 1896년, 14개국 241명의 선수가 아테네로 몰려들어 기량을 뽐냈다. 수영의 발전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술, 도박, 매춤 같은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우아한 문화를 추종하는 동시에, 건전한 크리스트교 생활 양식을 추구한 것이다. 이후, 수영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영역이 구분되며, 상업적인 스포츠 분야로 발전해 나간다. 공산주의 국가의 운동 선수들이 오직 승부를 목표로 직업적인 훈련을 거듭하며,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것도 한몫했다. 아마추어 클럽 문화는 여전히 유럽 등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마이클 펠프스 등 프로 선수의 엄청난 성공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147. 만국 박람회 산업혁명의 성과는 19세기 중반 만국 박람회라는 행사로 절정을 이뤘다. 오늘날 진행되는 수많은 산업 전시 행사는 만국 박람회의 축소판이라 봐도 무방하다. 1851년 런던에서 만국산업품 대전시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른 후, 만국 박람회가 서양 열강들이 이룩한 기술 문명의 위용을 자랑하는 국제 무대가 됐다. 프랑스 만국 박람회는 파리에서 1855년, 1867년, 1878년, 1900년에 진행됐고, 영국은 1851년, 1862년 런던에서, 오스트리아는 1873년 빈에서, 벨기에는 1885년 엔트워포에서, 1897년 브리쉘에서, 스페인은 1888년 바르셀로나에서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다. 만국 박람회가 계속 화제가 된 것은, 행사 때마다 엄청난 신기술이 소개됐기 때문이다. 1855년에는 수백 마리의 말과 견주는 강력한 증기기관, 한 시간에 2천 잔의 커피를 만드는 커피머신, 그리고 세탁기, 재봉틀, 사진기가 등장했다. 1867년, 만국 박람회에서는 가스가 주목받았다. 무려 13km에 달하는 가스관에, 5천 개의 가스램프가 이어져, 전시장을 온종일 밝혔다. 1878년에는 정구가 소개되고, 1889년에는 철의 시대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세워졌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는 공전의 인기를 노렸는데, 4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행사 기간 동안, 5,5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갈람했고, 전 세계 여행객이 파리에 몰려들었다. 입장료 외에 각 전시장의 입장권을 별도로 사야 했고, 전시 내용을 정리한 나침반 가이드,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안내서 같은 책자가 큰 인기를 끌었다.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는 전기가 주재였고, 410m가 넘는 전기 궁전을 지었다. 직경 1m 50cm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된 과학 궁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엑스레이 자동차 무빙워크가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전기 자동차가 개발돼 전시 품목에 포함돼 있었다. 1851년 최초의 런던 만국 박람회에서는, 유리와 강철만 소재로 삼은 수정궁을 지었는데, 돌이나 나무를 건축에서 배제한 최초의 사례다. 이는 강철시대의 도례를 의미한 것으로, 이후 모든 박람회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최첨단 건축기법을 선보였다. 미국에서도 몇 차례 박람회가 진행됐고,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는 중국, 일본, 조선도 참여했다. 148. 오다노부나가 오다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구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전 근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다. 오다노부나가는 생고쿠시대를 통일한 혁신가였고, 지략에 출중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사업을 마무리한 후 조선을 침공한 인물이다. 도구가와 이에야스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끝내 앞에 두 영웅이 죽은 후 최종적인 승리자가 돼 에도막부를 세웠다. 생고쿠시대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일본을 통일한 인물은 오다노부나가다. 당시 일본에는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조총 같은 신무기가 소개됐고, 포르투갈 성교사들에 의해 로마 가톨릭이 전파되고 있었다. 오다노부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창조적으로 활용했다. 오다노부나가는 강력한 사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성교사들의 활동과 가톨릭 신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가톨릭 신자가 1582년 규수에서만 12만 명, 기나의 지방에서는 2만 5천명에 이르렀고, 성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도 있었는데, 모두 오다노부나가 덕분이었다. 이때 포르투갈풍의 복장과 식습관이 무사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다. 또, 당시 천태종의 총본산이던 엔냐쿠사를 불태우고, 불교 종파 중 하나인 니치렌종을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사원 세력을 탄압했다. 그의 혁신적인 행동은 전투에서도 나타난다.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그는 다케다 가스요리가 이끌던 기병부대를 격파하는데, 비결은 대포라 불린 화승총이 있었다. 기병부대를 막기 위해 여러 장애물을 설치하고, 발보 간격이 긴 대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을 세워 연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당시로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전통적인 전법을 무너뜨렸다. 서양에서 수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전법을 구사한 것으로, 이후 일본의 전투방법은 질적으로 변화한다. 이끼를 주도한 민중과의 싸움에서는 잔혹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끄 이끼를 진압할 때는 몇만 명의 남녀를 칼로 죽이거나 불태웠다. 우다노부 나가는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고 엄격한 토지관리를 실시했으며, 거대한 아즈치성을 건설했다. 1582년경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복속됐다. 하지만, 가시나케츠 미스이대가 교토의 혼노지에 머물고 있던 우다노부 나가를 배신하고 살해했다. 149. 크리스트교 기원 초기 예수의 등장은 로마 제국은커녕 지중해 동부 일대에서도 관심 주제가 아니었다. 더구나 예수는 본격적인 포교활동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지 않아 십자가에 처형됐고, 그의 작은 공동체는 쉽게 붕괴됐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공동체를 제건하여 그들만의 종교생활을 이어갔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까지 크리스트교를 전파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신도 수백에 지나지 않는 작은 종교 공동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동체는 단단하게 결속됐고, 무엇보다 가난한 신자들을 돕는 열정적인 구제 행위로 영향력이 꾸준히 성장했다. 로마 황제, 네로, 디오클레티아누스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혹은 종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신도들을 박해했다. 베드로와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많은 신도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다. 하지만 삼백년경 콘스탄티누스의 등장으로 상황은 180도 바뀐다. 콘스탄티누스는 전투를 준비하던 중, 이 징표로 승리하라 라는 신의 목소리와 개시를 접했다. 그리고 병사들의 방패에 징표를 그려넣게 한 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황제가 됐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신흥 종교의 영향력을 흡수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토 교인의 수가 5%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크리스토 교를 공인한다. 크리스토 교가 성장함에 따라 신앙에 대한 합리적 설명, 특히 그리스 철학에 따르는 이성적인 논중이 요구됐다. 여러 신학자가 등장하고 신학적 갈등도 발생하는데, 3위 일체설 논쟁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예수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를 두고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격렬히 투쟁한 것으로, 콘스탄티누스도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결국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한다. 이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동등하고 동일한 본질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교회의 정통 교리로 자리잡게 됐으며,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됐다. 현지의 3위 일체설은 분파와 상관없이 크리스토계의 정통 교리로 자리잡았다. 150. 헬레니즘 시대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의 별칭은 폴리오르 케데스였는데, 도시 약탈자란 뜻으로 그리스인이 붙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적 업적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그리스 지배를 확고히 한 후, 곧장 소아시아로 넘어가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둔다. 약 10년 만에 소아시아 전체는 물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일대, 나아가 오늘날 인도 북부인 아프가니스탄 일대까지 모두 점령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곳곳에 잘 정비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리스 문화와 근동의 문화를 융합시키기 위해서였다. 자신을 따르던 장군들과 장교들에게 페르시아 귀족 여성과 결혼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는 열병에 걸려 한 달을 알타가 급사한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원정 도중 몸을 혹사했고 과음에 부상이 겹쳤는데, 후사가 없었고, 일설에 따르면 죽기 전에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알렉산드로스 휘하의 장군들은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였고, 누구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국은 여러 개로 쪼개졌다. 이집트부터 히브리, 페니키아 일대에는 푸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섰고, 페르시아에는 셀레우코스 왕국이, 그 밖의 그리스와 발칸반도에는 안티고노스 왕국 등이 들어섰다. 알렉산드로스가 만들고, 그의 후계자들이 이어간 그리스, 이집트 근동을 아우르는 세계를 통상, 헬레니즘 세계라고 부른다.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충돌하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고, 세계의 시민주의적인 태도가 등장한다. 한편, 워낙 권력쟁투가 심하고, 각종 협작이 난무했기 때문에, 일신의 안위를 구하는 개인주의가 대두되기도 했다. 금욕을 강조하고, 자연의 본질을 깨달으려한 스토아 학파와, 온전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크로스 학파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헬레니즘 세계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스 문화와 근동 문화의 결합은 주로 도시에서 나타났고, 농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각자의 문화가 유지되고 번성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등장하거나, 회의주의적인 태도, 관능과 격정에 사로잡힌 예술품들이 만들어지는 등, 복잡 다단한 시대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151.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으로 고정 그리스 문화유산을 상징한다. 파르테논 신전은 도시국가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던 페리클레스의 작품이다.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동맹에 참여한 여러 폴리스의 기부금을 아테네로 가져와 공공사업에 투자했다. 명분은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에 비견되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겠단 것이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리스 대표단이 직접 페르세폴리스를 방문한 후 벌어진 일이다. 실제 목적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아테네 경제를 발전시키고, 페리클레스 개인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사업계획은 웅대했다. 대리석, 구리 등 고급 재료를 사용해 아크로폴리스 전역을 좀 더 화려하게 치장했고, 새로운 도로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파르테논 신전도 지어졌다. 신전의 기둥에는 엔타시스 기법을 사용했다. 중앙을 볼록하게 하는 배흘림 기법으로 오목하게 보이는 시각의 왜곡을 방지한 것이다. 파르테논 신전은 규모와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감상을 목적으로 한 작품은 아니었다. 163미터에 걸쳐 신전 외벽을 장식한 띠모양의 부족 프리즈는 지나치게 높은 곳에 새겨져 있어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고, 지붕을 장식한 조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방법이 없었다. 프리즈는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그리스 정부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52.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언한 문명 기원전 약 3,0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흥기했는데,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 인류 최초의 문명에 속한다. 이 지역은 두 강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대지였고, 라가시, 우라크, 우르 같은 도시국가들이 등장했다. 도시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지형이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도 찾았다. 메소포타미아 일대는 석재가 귀하고 진흙이 많았다. 진흙을 이기고 말려 벽돌을 만들었고, 벽돌로 각양의 건물과 웅대한 신전을 건축했다. 현재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이 여럿 남겨져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우르크의 경우 벽돌로 쌓은 신전의 표면을 백색으로 칠했다 한다. 5천 년 전에 화려하고 웅대한 백색 신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쐐기 문자를 발명했다. 갈대로 천피를 만들고, 진흙으로 서판을 만들어 적당히 눅눅할 때 기록을 남긴 후 불에 구었다. 당시에는 단단한 토판이 책이었던 셈이다. 길가메시, 서사시, 한무라비 법정 같은 것들이 이런 문자와 기록문화유산의 결정체였다. 또, 이들은 육십진법을 창안했다. 메소포타미아는 숫자가 세상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봤다. 육십진법은 시간을 계산할 때 유용한 동시에 원을 측정하는 방법이었다. 한 시간은 육십분의 원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루는 육십분이 스물 네번 반복되어 이뤄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년은 360일이 되는데, 5일은 신을 찬양하는 축제 기간이라 여겼다. 이들은 60을 기준으로 각양의 숫자를 계산했고, 432만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여겼다. 대홍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10명의 왕이 인간계를 다슬린 시간으로, 당시 신화적인 세계관과 수학 발전이 결합돼 나타난 현상이다. 바퀴 활용에 능했고, 맥주를 좋아했으며 지극히 현세적인 문화를 늘렸다. 기원전 1792년 집권한 함브라비는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통합해 구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웠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해야 한다. 만일 신분이 같은 사람의 치아를 부러뜨렸다면, 가해자의 치아도 부러뜨린다. 평민의 치아를 부러뜨렸다면, 은화 3분의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함브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징벌적, 신분차별적 성격이 강하지만, 법으로 정의를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만들어졌다. 153. 메데인 카르테 거대 마약상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만든 거대 마약조직 1990년대 들어 콜롬비아는 마약산업의 중심지가 된다. 이전까지는 볼리비아, 페루 등에서 코카잎을 생산했고, 이를 콜롬비아 마약 밀매상이 수입 제조했다면, 1990년대 이후 볼리비아와 페루의 코카잎 생산이 줄면서, 콜롬비아에서 생산까지 도맡게 됐다. 2000년대가 되면 콜롬비아는 60만 톤에 달하는 독보적인 코카잎 생산 국가가 된다. 이 생산량은 미국인 전체의 소비량의 75%에 달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거대한 마약 카르텔의 충돌은 격렬했다. 경찰, 검사, 법관, 정치인은 물론, 1990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4명이 사살당할 정도로 마약 카르텔의 테러는 무시무시했다. 심지어 경찰 정보원을 죽일 목적으로 아비앙카 항공사 비행기를 폭파하기도 했다. 에스코바르는 자신의 출신지인 메데인에서 엄청난 자선사업을 벌였으며, 정치인이 되려 했고, 마약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법관과 경찰관을 매수했다. 정부와의 협상 끝에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실상 교도소를 가장한 호아 리조트였고, 이곳에서 그의 마약 사업이 계속됐다. 하지만 그는 탈옥했고, 미국 CIA까지 개입한 끝에 1993년 사살당한다. 에스코바르가 죽었다고 마약 카르텔이 사라지진 않았다. 칼리시에 마약 카르텔이 활약했고, 이 조직이 무너지자 또다시 수십 개의 카르텔이 등장했다. 상황은 엉뚱하게 번지기도 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라는 반정부 게릴라 조직은 마약 밀매상과 거래하고, 직접 코카, 데마 양규비를 재배하기도 했다. 카를로스 카스타뇨의 경우, 일대의 주민들과 함께 민병대를 조직했고, 일대의 마약상 갱단들과 전투를 벌이며, 지역에서 준 독립적인 세력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살인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90여 명에 달했는데, 1950년대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02년에는 잉글리드 베탄크루 필압 사건이 콜롬비아를 뒤흔들었다. 녹색 산소당 대표 베탄크루는 매력적인 외모로 어필했고, 남성들에게 비아그라를 나눠주며, 콜롬비아의 활력을 주창하는 등 세간의 화적거리였다. 그녀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유명 인사를 납치하는 행태를 수차례 비판했는데, 본인이 인질이 되고 말았다. 2008년 7월 2일 군대가 투입돼, 그녀와 미국인 3명, 콜롬비아인 11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납치된 지 6년 반 만에 일이었다. 154. 뉴턴 16에서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평가받는다. 코페리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가 혁명을 주도했고, 뉴턴이 완성했다.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푸톨레마이오스의 과학적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었다. 이들은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지구와 하늘의 별이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이며, 모든 별이 완벽한 원형을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자 고정돼 있는 지구 주위를 돈다고 봤다. 코페리니쿠스는 1543년 천체의 회전의 관회를 출간한다. 그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계의 중심도 아니라고 봤다. 극히 번잡하고 복잡한 수학 계산을 통해 간신히 유지되던 푸톨레마이오스 체계의 기본 사고를 부정한 것이다. 케플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학은 신의 언어이고 수학을 통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은 그는 행성이 태양주의를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운행한다고 봤다. 이는 케플러 제1법칙으로 타원형 궤도의 운행을 수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또 그는 제2법칙에서 행성의 속도는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종래의 천동설 사고에 철퇴를 가한다. 17세기 초반 등장한 갈릴레이는 앞선 선구자들의 창조적인 사고를 입증했다. 그는 망원경을 발명하고 달을 관찰했으며 태양의 흑점은 물론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다.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있다는 것은 천동설의 근간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연이은 엄청난 과학적 업적은 뉴턴에 의해 종합됐다. 그는 스펙트럼을 발명해 빛의 색깔을 정확히 분별하는 등 광학 분야의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 또 과학은 수학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완성했다. 그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우주와 천체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무엇보다 중력이 마무래 작용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입증했다. 한편에서는 윌리엄 하비, 로버트 보일 등이 실험을 통한 과학 발전을 선도했다. 하비는 해부를 통해 혈액의 순환을 증명했고 보일은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을 밝혀냈다. 17세기 과학혁명은 종래의 세계관을 낱낱이 파괴했다. 과학과 실험, 발명과 혁신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155. 한나라 기원전 202년 진나라 멸망 이후 초폐왕 항우와 싸워 이긴 항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 외척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친이라는 나라를 8년에 세웠으나 광무제 유수가 한나라를 부응시켰으니 이를 후안이라고 한다. 한나라는 220년에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한다. 국가의 흥망성세가 로마 제국의 전성교와 비슷하다. 항고조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후 군현제를 폐지하고 군국제를 실시했다. 중앙은 황제가 다스리고 지방에는 주나라가 실시한 봉건제를 부활시킨 것인데 진시황의 가혹한 군현제의 폐단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7대 황제 한무제에 의해 군현제가 복원됐고 이후 중국 역사에서 봉건제는 사라진다. 한나라 때는 흉노가 문제였다. 항고조는 흉노를 정벌하려다 고초를 치렀고 한무제는 실크로드를 개척하려 했다.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베트남을 정벌하는 등 대외 정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다. 균수법, 평준법 등을 실시해 상인 세력을 통제하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장건이 실크로드를 발견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한나라를 타도하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란 인물은 독특하다. 외척이고 대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국유와 노비매매금지 같은 이상주의적인 통치를 시도했다. 한나라는 통상호족사회라고 한다. 추천제인 향거리선제로 관리를 선발하는데 제도를 악용해 호족이 관직을 독점하고 토지 소유를 확대해 농민을 예속시키는 등 이후 문벌귀족으로 발전한다. 대개 한나라 때 중국의 전통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특히 유교와 도교의 발달이 두드러졌다. 건국 초기에는 황노학이라는 도교계통의 학문이 크게 흥기했다. 신화적인 고대의 제왕 황제와 도가의 창시자 노자의 사상에 기초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한무제 때 동중서라는 대유학자를 중심으로 유학사상이 발전했으며 그의 건으로 유교가 국교가 된다. 분서, 갱유 등으로 인한 파해가 컸기 때문에 유실된 경전을 복원하고 경전의 내용을 해석하는 홍고학이 이때 크게 발달했다. 도교는 민중 사이에서 널리 퍼졌는데 태평도, 오두미도 같은 이름으로 등장한다. 신선을 받들거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참의사상 등이 발전했다. 한나라를 멸망시킨 황건적이 도교의 한 분파이다.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칠레는 강력한 사회개혁의 열망에 사로잡힌다. 당시 칠레는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가 그렇듯 심각한 사회 모순에 직면해 있었다. 소수 가문이 부를 독점하고 산업구조가 미국에 종속돼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상태였다. 칠레의 경우 1960년대에는 15개 거대 그룹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했다. 에드워즈 가문은 13개의 기업을 비롯해 상업은행 1개, 금융투자회사 7개, 보험회사 5개, 2개의 출판사를 소유했는데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일간지의 절반을 출간했다. 1970년대 초반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아엔데가 집권한다. 그는 합법과 비폭력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집권한 후 구리회사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분을 국유화하고 물가 동결, 임금 인상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기업정치는 곧장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힌다. 미국과의 관계가 뒤틀렸으며 경제를 장악하던 소수 가문이 집중적으로 아엔데 정권을 공격했다. 결국 1973년 육군 총사령관 피노체트가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아엔데의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구테타와 군부 집권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1973년부터 1990년 사이에 사망자 혹은 실종자가 2,279명, 불법체포, 구급 및 고문은 2만 7,255명에 이르렀다. 피노체트는 칠레의 재건을 선언하면서 정당과 의회를 해산했고 시민권 통제, 누동조합 활동 금지, 파업이나 단체 교섭 금지 등 극단적인 조치를 자양했다. 무엇보다 피노체트 정권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거듭 시행했다. 160여 개의 국영기업, 3,500여 개의 농장 및 광산, 16개의 국영은행을 모두 민영화했고 국가중추산업인 구리산업에도 1983년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 노동구조를 유연화하기 위해 해고를 합법화했고 국민주택건설, 의료보험, 공교육시스템 등 그간 구축된 사회복지의 근간을 모두 해체했다. 1988년 피노체트 체제는 극적으로 몰락한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고 이를 국민투표로 돌파하려고 했으나 54.6%의 국민이 반대하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피노체트는 이러한 위기를 변형된 헌법체제를 통해 유지하려 했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설립해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고 스스로 종신상원의원이 돼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주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군부는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는데 2000년대 이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칠레의 왜곡된 사회구조는 상당히 개선된다. 157. 콜롬비아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국가로 유명하다. 스페인의 식민지였지만 독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파나마 일대를 빼앗겼지만 커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1850년 200만 명이던 인구도 2000년에는 4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한다. 초기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콜롬비아도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처럼 지독한 정치 혼란에 빠진다. 1940년대 후루에 엘리에세르 가히타는 적극적인 자유주의 개혁가였다. 중산층 이하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1948년 4월 9일 보고타에서 총격을 당해 숨진다. 이 사건은 보고타 본기로 발전했고 1960년대 중반까지 극렬한 정치폭력을 낳는다. 그 결과 정당 간, 계층 간, 계급 간 대립으로 무려 20만 명이 죽었다. 군사 쿠데타도 발생했다. 1953년 군 총사령관 구스타로 로아스 피네아는 자신을 경질하려던 라우레아로 고메스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다. 그의 행보는 독특했다. 자유주의자들을 대거 사면에 정치폭력을 완화했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자 했다. 여성 장관, 주지사를 임명했으며 여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경찰직도 여성들에게 개방했다. 기존의 보수당과 자유당에 대비되는 제3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로아스의 도전은 오히려 과두정치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오랜 경쟁 정당이던 보수당과 자유당이 연합해 국민전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두 정당이 통합하면서 국민전선이 권력을 독식했고 그만큼 중산층 이하의 다수 대중이 정치에서 소원해졌다. 더구나 국민전선이 주도하는 여러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이 위반했다. 과두체제의 등장, 민심 위반, 사회 혼란, 경제 위기 등은 게릴라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1962년에는 공산당과 대학생이 결합해 민족해방군을 만들었고 1966년에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출범한다. 민족해방군은 1973년 결정적인 군사적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농촌을 기반으로 재결성돼 1980년대에는 미국 기업의 송유관을 공격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199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게릴라 활동을 벌였다. 1985년에는 대법원에서 정부군과 게릴라 사이의 충돌이 발생해 대법관 12명, 게릴라 41명 전원, 그 밖의 변호사와 시민 다수가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158. 소식 거대한 강은 동쪽으로 흘러 물결은 모조리 쓸어낼 듯 역사를 주름잡은 영웅들 옛 보루의 서편 사람들은 말한다 삼국시대 주위의 적벽이라고 사방으로 뻗은 바위구름을 찍고 성남파도 강뚝을 핥히며 거대한 눈덩이를 말아올린다. 강사는 그림 같건만 피고진 호걸들 그 얼마나 많았던가 송나라 대문호 소식에 염노교 적벽에서 옛일을 떠올리다라는 시다. 한때 천하를 좌지우지하던 이들의 모습은 오간대 없고 산과 바위와 물만 남아있는 정취를 보며 인생사의 무상함을 노래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유명하다. 당시 소식 일행이 둘러본 적벽은 실제 적벽 대전이 있었던 곳은 아니다. 소식은 송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학자 중국 문학사의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 역정은 순탄치 않았다. 파축 출신인 그는 당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던 왕한석과 신법당을 비판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향을 제안했음에도 구법당으로 분류됐다. 왕한석과 신법당의 개혁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으며 다툼은 평생을 갔다.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는데 고려를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왕한석은 적극적인 대비에 소식은 고려도 오랑캐라고 생각하며 극렬히 반대했다. 북송 시기에는 정의, 정오 등 성리학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과도 갈등을 빚었다. 159. 파나마 운하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지역을 통과하는 운하다. 하나로 연결된 아메리카 대륙에서 파나마 운하의 등장은 의의가 크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를 때 이전처럼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애초에 파나마 일대는 콜롬비아의 영토였다. 프랑스는 19세기 후반 콜롬비아 정부의 승인 아래 운하를 건설하려 했고 미국의 지원 아래 니카라과 역시 비슷한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20세기 초반 미국은 콜롬비아의 내전을 빌미로 군대를 파병해 오늘날 파나마 일대를 점령했다. 콜롬비아는 이를 주권침해로 여기며 격렬히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프랑스 기술자 필리프 비노 바리아를 사주해 파나마 지역민의 봉기를 부추긴다. 결국 봉기는 성공했고 파나마는 독립국가가 됐다. 비노 바리아는 신생정부의 지도자가 됐고 미국과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폭 16km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에 영원히 양도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파나마 운하는 1970년대 후반 미국 카터 대통령에 의해 파나마에 반환됐다. 비슷한 사례로는 스웨즈 운하가 있다. 이곳은 지중해,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이집트의 영토로 프랑스와 영국이 일대를 두고 격렬한 경쟁을 벌였다. 대서양을 통해 아프리카 남단을 거친 후 인도양으로 갈 필요 없이 곧바로 지중해에서 인도로 이르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실권을 유지하다가 1950년대 이집트가 국유화했다. 세기무역이 보편화되고 해군력이 중요시되는 현대 역사에서 두 운하는 중요한 지리적 거점이다. 160. 벌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구대륙에서 벌은 다양한 포식자들의 위협으로 이동생활을 했고 열대 지역일수록 공격적인 벌들의 생존 확률이 높았다. 이에 반해 신대륙에는 유럽인들이 발견하기 전까지 훨씬 다양한 벌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양봉 기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듯하다. 벽화에 그려져 있고 양봉을 위해 이집트 꿀벌을 만들기도 했다. 이집트를 비롯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양봉 기술이 널리 퍼졌는데 3000년 전 인공 벌통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되기도 했다. 신대륙에서는 침이 없는 벌을 길렀는데 브라질 일대에서만도 250종이 넘었다고 한다. 17세기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구대륙의 양봉 기술이 도입됐는데 원주민들은 벌을 백인의 팔이라고 불렀다. 벌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됐다. 슬로바키아 일대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굴을 바른 후 마늘 조각을 얹은 오플라트키라는 얇은 과자를 먹는데 여기서 벌굴은 달콤한 해를 상징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처음 배운 어린이에게 꿀을 묻힌 히브리 문자를 할게 한다. 배움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식 때 신부와 신랑이 꿀과 레몬을 서로 먹여줬다.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묘사할 때 벌집이 함께 그려졌는데 사제들을 벌 사제들의 공동체를 벌집이라고 불렀다. 마야 문명의 무당들은 꿀을 채취할 때 죽은 벌을 나뭇잎으로 싼 후 묻어줬다고 한다. 벌이 생산한 꿀뿐 아니라 벌집에서 추출하는 밀랍도 활용도가 높다. 양봉 기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인데 서양 중세인은 성인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기도 했다. 성 베네딕토 성 암브로시우스 성 발렌티노 성 베르나르도 등은 모두 양봉의 수호성인들이었다. 성 도미니크는 벌의 수호성인인데 6세기경 아일랜드에 꿀벌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이고 성 카를라미는 질병시료에 벌꿀과 밀랍을 사용했다고 했다. 불가리아에서는 7월 8일이 성 프로코피우스를 기리는 양봉가의 날로 지정돼 있다. 현대에도 벌은 중요한 생산자원이다. 화장품, 약재, 양초, 윤활류, 광택재, 크레용 등 다양한 제품의 밀랍이 사용되며 심지어 지뢰탐지를 위해 벌을 활용하는 연구나 로봇 벌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